오케이 안녕하세요. 무슨 말이셨습니다. 에이트 트럭입니다. 3.0 트럭이구요. 주인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제가 봐도 너무너무 이쁜데요. 기스 하나 없는 차량에다가 예를 들기까지 쫙 해놨구요. 그냥 기스가 하나 없는게 아니고 그냥 새차입니다. 새차에 가까운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올리시니깐요. 에이트 3.0으로 한번 검색해보시구요. 타이어 힐까지 싹 다 드리는 가격 올라왔습니다. 한번 보세요. 유튜브 홈페이지에다가 RC 라이프 대리 판매라고 한번 검색해보십시오. 오케이. 차 이름은 에이트 3.0 트럭입니다. 안에 있는거는 뭔지 궁금하시죠? 맘바에다가 캐슬클레이션 서버도 15만원짜리 한번 봐주세요. 오케이.